이제 2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막이 가장 긴 단락이었고 2막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2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냐 빌리포 가이사리아에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는 지역이 점차점차 이동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중간 단락입니다 자 그럼 빌리포 가이사리가 어딜까요? 다시 한번 지도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깜빡거렸던 삼각형 빨간색 저거는 유명한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바다가 있죠 자 그래서 왼쪽 유대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가빌 가이사리아 빌리포 밑에 요거는 요단강 건너편 땅 저만 아는 암호같지 여러분들 다시 가이사리아 빌리포 요단강 건너편 자 요렇게 이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빌리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단순하게 딱 이 문장을 성취하는 이야기라기보다 전반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몸소 보이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거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내 영혼이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는 어떤 확정적 티켓 그런 미래적 가능성 그것만 확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상징적이고 절정에 이르는 어떤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되어져가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런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깊은 소식 진짜 깊은 소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책이 복음서 마가복음인 겁니다 자 8장 27절부터 9장 29절까지 쭉 이어지게 될 텐데요 먼저 8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리아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을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길에서 이 길에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길에서 길에서 뭐라고 묻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는 누구인가 28절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세례요한이라고 덜어내 엘리아 덜어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중요한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래 주는 글소시다 이제 뭔가 나무 같은 것이 보이죠 그렇죠? 나무 같은 것이 보이죠 주는 글소시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30절 보세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사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는다 이 얘기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 예수님을 꾸짖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항변하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래서 33절 예수님께서 돌이켜사 예수님의 몸을 이제 돌이켜 따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꾸짖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베드로를 꾸짖어 이러시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패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만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고 자 34절 자 34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이제 제자도 제자도 진정한 제자도를 핵심입니다 핵심 제자도의 핵심 34절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이제 정말 중요한 보금의 정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보금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꾼겠느냐 누구든지 이 문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용광으로 고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고룩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고룩으로 어떻게 임하는 걸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까요? 이제 헤르몬산 헤르몬산에서 변형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치 부활하신 육체처럼 변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고룩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일부가 가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안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십시오 영상 화면 영상 이게 구글 어스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지도입니다 저기 보면 오른쪽 위쪽 보면 헤르몬산 있죠 녹색 녹색 표시 여기는 갈릴리고 저기 올라가면 헤르몬산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를 클릭해서 보면 구글 어스에서 아주 사진을 우리를 위해서 찍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면 저기 눈 덮인 산 보이죠 저기 헤르몬산입니다 눈 덮인 산 저기 헤르몬산입니다 스키장도 있어요 갑자기 스키 타고 싶네요 자 여기 가이사라 빌리뽀에 있는 헤르몬산이 바로 저기인데 자 저렇게 높은 산이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자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헤르몬산이 그때 만약에 이렇게 눈이 쌓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옷이 광채가 나고 이렇게 옷이 휘어졌다면 아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훨씬 보이셨겠죠 그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내가 말하면서 내가 무슨 말하고 있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실전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는 메타포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앞에 제자도 이야기 시작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있죠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자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가 혼자 살아날 때까지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가 혼자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 말씀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분명히 뭔가 성경과 관련된 말씀인 것 같은데 이해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에 예수께서 묻혀야 돼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이제 말라기 말씀이죠 말라기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예수님 부활하는 게 약속의 성취 구약 성경의 성취 그가 메시아에 오시는 건 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있느냐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 사건으로 기대되었던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당시에 말라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예수님께서 이럴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해 얼마 전에 목 잘라 참수형 당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죽음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부활을 점점 강조하는 이야기로 헤르몬산 이후로 부활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소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곤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왜 매우 놀랄까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얼굴이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국기 34장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꼭 그 아이로 심의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체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네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이 없는 거죠 제자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꺾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얘기해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제서야 이제 믿음이 좀 생기나 봅니다 내가 믿는 아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 내가 내게 명을 하니 그 애에게서 나하고 다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이게 중요합니다 죽은 것 같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죽은 것 같이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죽은 거죠 죽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니 이게 부활수동태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사용되는 부활수동태입니다 이에 일어서니라 26절과 27절은 이제 죽음으로 가지만 그래서 귀신들의 장난에 악한 세력들의 장난에 결국 예수님께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일어서게 만들 그 사건이 앞으로 있게 될 텐데 그걸 지금 미리 제현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야 할까 이럴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9장 30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갈릴리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북부에서 가이사르 빌리뽀에서 쭉 내려와서 훨씬 최고의 북단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내려오면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갈릴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제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훨씬 더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의 중요한 기둥들이 될 열두 기둥들이 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중에 한 기둥은 매신 때리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3절 가버나오며 예를 들어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으시되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길인데 얘네들이 서로 숙덕숙덕 숙덕숙덕거리면서 뭔가 서로 토론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었는데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분명히 왜 잠잠할까요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별로 좋지 않은 걸 분명히 숙덕거린 거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면 야단 맞을 게 뻔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를 숙덕숙덕거린 거야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화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시절을 불러일으실 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미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 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뭐예요? 누가 크냐?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기싸움하고 너희들이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냐 하면 한 나라에서 큰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제일 크시고 다 작은 자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바로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 네 선생님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냐 하면 그 마연 나이다 뭐예요? 배제 구분짓기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그때 당시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무리들과 똑같이 원래 사람들은 무리지으면 어때요? 서로 구분짓죠 뭐 무슨 파 뭐 말하진 않지만 직장에서나 가보면은 은근히 사람이 한 다섯 사람만 모이면 두 패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있으면 괜찮고 세 사람도 괜찮은데 네 사람 넘어가면 두 패로 꼭 나눠지고 열 사람 넘어가면 또 패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구분짓는데 굉장히 익숙한 게 인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른 자이냐 하면은 금하였나 예수께서 이러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은응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 쪽에 속한 자라 하여 무란 그리스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결국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제하지 말고 포용해라 구분짓지 말고 함께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2절 또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있는 나라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맥돌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이란 건 뭐예요 성도들인 겁니다 형제자매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형제자매 이 형제자매들 중에 내 죄나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가 실족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연자맥돌 그 목에 달아서 그냥 바다에 그냥 그냥 빠지는 게 낫다 바다에 돌을 걸어서 돌을 걸어서 바다에 빠지는 거 야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야쿠자에게 다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의 자랑과 너의 거시기로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오 무서운 얘기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 손은 무슨 손이냐면 손은 굉장히 신체 중에서 강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들이 늘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켰을 때 그 교회는 머뭇거리지 말고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권진과 치리를 제대로 해서 그 죄를 지은 강한 자도 회객해 만들고 약한 자도 살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회 권위를 하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으로 가지고 지옥 꺼지자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리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나 찍어내버리라 다리 져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나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렇게 공동체 얘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제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 공동체와 세상이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지 자 이제 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자 가까이 올수록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더 절정으로 가고 있고 훨씬 더 구체적 건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면은 41절 9장 41절에 보면은 그리스오에게 속한 자라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낙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약한 자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 낙은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약자 그리고 10장 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강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니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다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루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근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 그리고 10절 집에서 지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듣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가늠을 행하며 자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침에서 핵심은 사실 아내를 버리는 남편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남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세의 법을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쉽게 아내를 버리는 용도로 이 율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 여자들은 그 개수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약자 또 다른 약자인 여자들에 대한 보호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13절 물 한 모금 좀 마시겠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해서 졸고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왼뺨을 때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7절 아 13절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여 노하셨습니다 화내셨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깜놀했겠죠 아이고 예수님 화 잘 안 내시는 분인데 화내셨어요 꾸짖건을 노하시여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결탄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려 여기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를 막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약자들 작은 자들 작은 자들을 막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가 어린아이라는 상징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예수께서 길에서 길에 나가실세 한 사람 달려와 꾸러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커너냐 무한했겠죠 서운하시 막 칭찬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 서운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개명을 안하니 사랑하지 말라 가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뭘까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또 뭐가 나와요 가난한 자들이 나오죠 어린아이 가난한 자 여성 그리고 낙은의 단어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에 인하여 슬픈 기슥을 띄고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뭐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어서 지금 죄가 있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줘버리고 네가 가난한 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맛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청년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청년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규정해 놓은 그 정신적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말은 쉽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 그리고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많은 자본가들이 규정해 놓고 있는 그 이 세계 시스템과 정신적 세계 안에서 이걸 부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독특한 세계관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너무 힘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14장 29절 보면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0편 68편 5절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것들 작은 것들 부족한 것들 병든 것들 죄인들 이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하시기를 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이런 뭐 송태훈 목사님이 지지난자 설명 말씀하셨던 이 스플랑크토리조마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고 또 이게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중요한 본질들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이미 먼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남성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고 여성들을 똑같은 인격으로 존중해 주고 이 의대사에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재물인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세파에 이러시되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놀라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얼굴을 보면 이렇게 그런 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대로 보시며 이러실 때 사람으로는 못한 당연히 사람은 못하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늘의 능력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사역 복음사건의 성취라는 건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십자가사건으로 뭔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일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주인이 뭔 만왕의 주가 되시고 이 만왕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은 받은 자들은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율법의 성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베드로가 여쭈어 이런데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아이다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 맞다 그게 시작이다 나를 따르는 거 지금 너희들이 희미한 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막 희미한 것밖에 못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은 더 깨끗하게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시작도 귀하다 29절 예수께서 이러시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의 전투를 벌인 자는 진짜 버렸다는 의미라기보다 그것보다 내가 소유했던 것보다 내가 생득적으로 얻었던 것들보다 내가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의사지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무슨 좋은 대학 출신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이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표현이 이제 버리고 거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원래 사랑했던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버렸다는 말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나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기마해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자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자 10장 32절에서 52절 제자도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지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들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이라 하시니라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요원이 죽게 나와 여쭤려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안기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세례는 뭐예요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슨 뭘 하는지 모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진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결국 이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 미래는 결국 변화여서 예수님처럼 순교하게 되죠 열 제자가 듣고 야거부와 예언이 되고 화를 내거는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막 불일이죠 그래서 그건 막 부리기 위해서 권세를 그렇게 얻으려고 하죠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 걸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지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안하던 너희를 성기라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띠이 되고자 안하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하며 도리어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선물해주려 함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또 맹인 기사가 나옵니다 맹인 기사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라 예수씨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요소사 그러니 많은 사람이 꾸지자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요소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벗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하고 늘 겉옷을 버리는 건 뭐예요 맹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에요 이 겉옷은 그때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소유물이에요 겉옷은 통으로 짠 옷인데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이것으로 이불도 하고 그리고 추위도 맞고 다 하는 거예요 겉옷을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맹인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